지나가는 배들이 보잖아 바지 잡고 일어나면 이렇게 머리 흙장 우리가 여기다가 화장실을 만들 거예요 요쪽까지 가리면 저쪽에서 보여 요쪽까지 가리면 저쪽에서 보여 아 다 가려야 돼 아 되나면 조금만 더 가져올게요 완전히 다 무인도 저희는 물이 차면 여기 손으로 올라갈 거예요 새벽에 물이 찬다 오늘 내일 물이 찬다 바로 도망갑니다 미니님 천막 같은 거 있으면 내게만 있으면 대나무 D급 차로 받고 천부르면 쉬운데 군대에서 해봤음 그 천막하면은요 바람이 너무 막아져가지고 뜯어져 그래서 최대한 공기가 통하는 게 통하는 게 제일 나아요 무인도에서 아니 지나가는 나는 똥 안싸 오줌 안싸고 지나가는 배들이 보잖아 아 아 어떡해 하 두개 두개 저기 다 같이 지나나 모르겠다 그저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민희야 그냥 아무데나 싸. 우리 눈 감고 있을게. 나 비제이야. 나 조심했지?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너무 힘들어. 잠기죠. 잠기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저희 길에. 잠기면 올라갔어요. 여기다가 이제 화장실을 만들어줬어요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이쁜가가. 너무 무서워. 물건을 구입한다고. 나오고. 물건을 구입한다고. 이쁜가. 여러분 부실공사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하루도 안 돼서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져요. 나 은근히 나 은근히 이거 진짜 잘 만들거든. 여러분 이거 하자꾼 만들면 다 찢어져 간다. 이거는 비바람은 무너지지 않지. 봅시다. 어때요? 어때요? 다 보이겠죠 화장실 쓰는게? 자 들어가볼게요 옆에서도 안보여 옆에서도 내가 안보이고 여기는 옆에서부터 옆에서부터 바지 잡고 일어나면 이렇게 오케이 위에도 보이긴 하지만 요정도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사진을 만들기 이사가 저의 화장실을 공개할게요 대나무로 엮어서 만들었죠 자두기 시스루루루 바람이 성성터맞으로 양쪽으로 펜트쪽으로 막혀지고 옆쪽으로 맞춰서 정식면에서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는다 보시면은 발판이예요 아직 화장실 버리기 ensure 진짜 신기한거 보여줄까? 진짜 신기한 것 보여? 보여? 맨날 얘네 여기 놀아 보고 맨날 아까 오늘은 여기 생긴다 자기들끼리 저러고 있어 자꾸 먹을수만 했었으면 딱인데 먹지를 못하네 아 똥 안쓰 괜찮아 괜찮아 큰고기를 피해서 도망온거야 근처에 큰고기 있다 아 진짜? 근처에 큰고기? 또 저기서 또 놀고 있어 쟤네 자꾸 뭐 낚싯대 던져봐야되나 그러면? 근처에 큰고기 있으면 이래요? 숭어떼 있나 숭어떼 근처에 큰고돼 주민들이 편집하는 시간 뺐지근 뺐지근 몰아 아 또 식미 감사합니다.